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연합 성회 3월 8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담당하는 로스베리지교의 신병옥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 기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민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느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사순절 귀한 특세를 우리 온 한인연합 감독교 하나 되어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공생회를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갇혀있고 아버지 주님이셔 어둠의 긴턴 속에 갇혀있던 저희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활절이여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에 당되는 재앙이 이제 예굽당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의 끝에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졌고 네가 다시 내 눈에 띄면 너는 죽는다 모세에게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시면 29절에 모세도 내가 두 번 다시 당신 얼굴 볼 일이 없다 왜? 이번 재앙이 끝이 나면 이제는 그 뒷구절을 쭉 내려가 보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일로 협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일이 없을 것이다 모세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아는 대로 열 가지 재앙이 차례도 일어났습니다 피, 개구리 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이 막 일어나서 그 악질로 말미암아 생축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악질 재앙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이 돌림병이 일어났습니다 이 돌림병은 오늘 구제역이나 이런 것처럼 가축에 일어나는 전년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종기가 그 다음 여섯 번째 재앙으로 또 일어나고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온 땅을 쓸어버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아홉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3일 동안의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잠시 우리 ppt 화면으로 또 소개해놓은 것처럼 이 재앙들마다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눈으로 이 10가지 재앙마다 각 애굽에서 성기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오늘 제가 특별히 마크를 한 아홉 번째 재앙 이 3일 동안의 그 어둠 이 집도 백상들이 라신을 숨기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숨기고요 파라오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라신 태양신이 사흘 동안 나타나지 못한다 사흘 동안 암흑이 이렇게 가득히 잔다 이것은 태양신과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가 저주를 받은 것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굉장히 경향했고 그 경향 끝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 너희 자식들을 데리고 강약에 가서 예배드려라 여기까지를 오픈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에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생축을 데리고 가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예배드릴 것이다 파라오가 부분적으로는 항복을 했는데 모세는 더 당차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팀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함께 첫 번째 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3일의 허감 중에도 우리를 위한 빛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첫 번째 팀에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사순절에 딱 적당한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3일의 허감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빛을 늘 예비하신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봉도하도록 원합니다 21절 22절 봉도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허감이리라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으로 모세야 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이 온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하겠다 캄캄한 허감이 가득하게 하겠다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을 내가 이 땅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3일 동안 온 애굽을 덮을 것이다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의 흑암은 참 마치 메타포 언유적인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 가운데 이제 우리들도 함께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3일 동안의 흑암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4일 동안의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봉도할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수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저는 23절을 봉도하면서 묵성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을 지금 3년째 맞이하잖아요 1년을 1일로 한다면 우리 3년째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2020년 말부터 2021, 2022, 2022년 3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마치 사흘의 흑암 중에서도 23절 말씀에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23절에 그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 3년에 걸친 이 팬데믹 때문에 자기 처수에서 마음껏 나와서 마음껏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갇혀있고 서로를 만날 수 없고 서로를 또한 이렇게 허가할 수도 없고 마치 사흘 동안에 흑암에 갇혀있는 것 같은 3년 동안에 흑암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약 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온 교들과 함께 성경통독을 1년에 2독씩 하면서 4독을 함께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4일 동안에 이 흑암 속에서 그냥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그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시간에도 그 빛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흑암의 시간에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그 빛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일 동안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빛으로 그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빛을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빛 십자가의 승리의 빛 십자가의 영광의 빛 십자가의 생명의 빛 십자가의 부활의 빛을 늘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독한 시간이 찾아올 때 흑암이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흑암 속에서도 비추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두 번째 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초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23절 제일 끝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메 23절 제일 끝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이제 사흘 동안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겠다 암흑의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라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안 내밀어도요 그 암흑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전진적인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야만 흑암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두 가지 미닝이 있다고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닝은요 바로 모세에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세가 손도 안 내밀었는데 흑암이 왔다면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났나보다 그냥 이런 일이 한번 생겼나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탁 내미는 그 순간에 흑암이 가닥하게 암흑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야 모세가 이 일을 행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손을 하늘에 향해 탁 내미니까 흑암이 가닥히 내려 이렇게 쌓이는구나 이것을 본 바로도 그렇고요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모세를 향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시절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가난 땅에 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끼리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 땅입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난에 이르게 해야 되니 말이에요 탁월한 리더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와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뜻밖의 기쁜 소식은 최근에 크리스찬 뉴스 위클리를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오히려 이런 힘든 시국에 더 붕을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지역은 압도적인 붕을 했고요 UMC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도 약간 붕을 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시절에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력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구부를 부르십니다 요셉을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는데 모세는 참 담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을 봉도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승밀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승길런지 알지 못한 민이다 하나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담대하게 지금 누구 앞에 간 겁니까 바로 앞에 간 거예요 그 당시 최대의 강국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와서 25절 말씀에 이런 당돌한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왕이라도 당신이 왕이라도 최고의 강대국의 바라오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의 그 예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당신이 왕이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해서 받들어야 된다 당신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26절에 한 마리도 우리가 이 양떼나 이런 가축들을 남길 수 없다 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숨겨야 된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숨겨야 된다 이야 모세가 멋있지 않아요 주변에 군대도 없습니다 다른 추종하는 무리들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걸 추종할 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강대국의 정말 파라오 태양의 신 파라오 앞에 가서 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늘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왕 앞에 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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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믿고 약속을 따라서 손을 내밀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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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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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손을 하늘 향해 내밀고 왕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맙도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또 교단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약속들로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할 때 암흑이 가져가여서 태양신의 아들 라신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이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인 그 흑암의 재앙으로 온 애국은 어두워졌습니다 사흘에 암흑이 온 땅을 덮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빛을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에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으셨지만 부활이요 빛이요 생명의 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부한 시간에 암흑의 시간에 암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버지 손을 하늘 향해 펼칠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의 사람들 승리하는 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